미에븐이 나와려나? 외상보다 미에븐이 나오려나? 좀 고민되네 미에븐이 나와보기도 하고 유치아 들고 해보자 그래도 도랄링이 맞나? 잭슨은? 아기 말고 리치베인 갈 거긴 하거든요 그래도 도랄링? 이게 맞는 거 같긴 한데 그죠? 여기까지 30골드면 나쁘지 않다 그죠? 아니 20골드면? 2레벨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오 뭐야 미안 어? 아니 좋았다 오 그래 그래 아니 이런 실수를 렌넥도 빨리 밀고 도망가야 돼가지고 이해는 된다 그죠? 집 갔다 왔구나 얘도 오우 사비 마드였나보네 어? 닫지만 안빼면 원콤은 안나겠는데 그죠? 가버려 아오 렌넥톤이 근데 날 너무 무시했는데 이거는? 아니 이거는 아니지 렌넥톤아 너가 아무리 잘 컸어도 어 맛있다 아주 달다 아주 달다 진짜 한 한 1000골드짜리 킬이었다 그죠? 아니 직스가 낼름 먹고 갔네 어 가고 있긴함 어 가고 있긴함 어 가고 있긴함 어 이게 안맞아? 굿 맞다 오케이 어 스컨은 왜 이렇게 쓸 어 가는 중 오케이 굿 좋았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려고 했으나 이제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? 이것도 먹어주고 가줄사람 우와 방금 뭐야 이거 왓? 이게 잭슨? 뭐 하하하하 제 잭슨 왜 이렇게 셉입니까 생각보다 강한데 자 그라가스한테 선공 뜯으러 가는 중 그리고 아 오케이 아 와드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유치아 키고 달려보자 이거는 싸움 좀 커지겠다 와 왤케 쎄 뭐여 어 네이수 얘 왜 멈췄냐 어 그래그래 잘가렴 아기 가니까 궁쿨 40초 나쁘지 않을지도 어 야 원컴 안나면 나 좀 힘들어 얘 왜 원컴이 안나냐 아 이게 안 맞아 아 맞습니다 나름 강한데 그죠 아니 잘 큰 것도 맞는데 맞아 사실 잘 커서 그래 허허허 딴게 아니라 그냥 잘 커서 그럼 어 어어 따 따 따 와 200원 데미지 미쳤는데 지금 이게 잭스? 나 그냥 밀게 어 나 니치베인 내셔야 빨리 밀어 이템트리 들고 한타하는건 좀 자원 낭비라고 해야되나 이렇게 갔으면 더 밀어야지 자 들어가자 어 그래그래 와 빠르고 보소 어 설마? 허허허허 아니 뭐야 이거 잭스 유 와 137원 다음 어어? 내 쪽으로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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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타? 텐타 각인데 이거? 엇 아 아니 왜 이렇게알케 ㅋㅋ 아니 나 펜타 하는줄 알았잖아 잭스야 요릭이 좀 안좋네 와 데미지 이거 정신 나갔는데 그냥? 따 따 따 따 어 수고유 나름 강한데 잘 큰 것도 있긴 한데 좀 더 해봐야겠는데 수고유 성공 얼마 걸었지 1500원 맛있는데 나 서렌치기엔 라인저밖에 안했어 얘들아 뭐 한게 있어야 서렌을 치지 야 좋았다 상대가 전멸 좀 쨘 것 같은데 그죠? 일단 밀게 모르겠다 용측 뭐죠? 호호호호호호호 나 이거 어디로 가냐? 오케이 피하고 못 피했고 도망가고 자 그거 뭐 되나? 어? 오케이 잡긴 했어 그래도 이거 뭐임? 우리 집 살짝 층공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곧 좋았다 환제공격 100원 야미요 이런 데 와드를 해놨을까? 모르겠는데 와드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덱혔나 가 엘베스 강한데 어 미드 화이팅 엘베스 있는데 근처에 혹시? 빙거라면? 빙거의 희일하면? 상대 모르는데 심지어 오 야 이거 먹었다 좋은데? 오케이 이런거 좋아 오케이 사비 아오 다이라 왜 이렇게 쎄 아니 서폿이 요즘 너무 쎄졌어 데미지가 서폿이 아니여 근데 조합이 저희가 팔 길어가지고 뭔가 할만할 것 같은데 그쵸? 아이고 아이고 땡 높을 헬포가 있긴 한데 이게 한타를 잘할 수가 있을까? 우리 오브젝트 한타는 좀 빡센데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붙는건 괜찮은데 망 붙는건 좀 흠 흠 어어? 덕 오케이 여기까지 장착의 다음이라고 말했지만 다음은 뭐 없음 오케이 봉지 갈까? 이즈가 저기서 죽었구나 끝났군 끝났네 어 그래 그래 GG 고맙습니다 와 뭐야 이거 저 떼오고 갈라왔네 봐주긴 하는데 상대가 더 빠른데 오케이 금파 금 어 어 그래 그래 오케이 이러면 낫지 않아 그죠? 아 아 안종 으어 못칠 수 있는데 이런 소식은 좀 안좋은데 그죠? 저거는 잡을만한데? 어 까비 뭔가 아쉬운데 저러면 그죠? 역으로 죽었네? 지신도 죽었어? 아하 어 됐다 이거 오케이 잘다 맛있다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근데 열심히 해볼게 어 덱스 잘 컸어 아 이거 타워 좀 많이 맞긴 했는데 뭐 되나? 징크스 이제 전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허 미드에 이제 노틸러스도 올 수 있어가지고 안하는게 낫겠다 노틸이 방금 태어나가지고 한번 오긴 할거거든요 그쵸? 대놓고 드로우라고 너무 하는거 같은데 그쵸? 오케이 이런 교환이면 나쁘지 않다 그쵸? 이런 교환이면 나쁘지 않다 그쵸? 이게 더 되나? 라므스 때문에 안되겠는데 안되겠는데 아 안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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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안 돼?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 둘이 되니? 안 되는구나 호호호호 오케이 다 왔다 그래도 길은 센데 그죠? 길은 센데 게임은 못 이기겠다 뒤텔러 한 번 잡을만 한데 한 중 가보자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파움 오케이 여기까지 파워까지 밀어야겠는데? 잘못하면 징크스 궁에 죽을 수도 있긴 해 그거는 생각을 해야돼 잭스야 무조건 날릴텐데 이거는 근데 이럴줄 알았지 어 보여주나 디신 보여주기엔 체력이 없네 어 그래 그래 오 뭐야 센데스 잡았어 굿 어 화이팅 우리팀 한타 더 왔는데 나도 가는 중 오케이 노플 야 해 주는구나 얘들아 뭐야 오케이 못 이기나? 못 이겨 어 왓 오 그래 그래 뭔데? 뭐야 세트 세트 어 어 아 탈론 왜 이렇게 세 허허허허허 템이 좀 잘 떴구나 템이 좀 잘 떴구나 영추 이게 어떻게 된거냐 허허 뭐 대개의 종말 알아서 몸치 우리팀 왜 다 죽었음 우리팀 왜 다 죽었음? 어 타전 다 받았는데? 자 살짝 어그로 끌어주고 여기서 어 어 어 오케이 허허허허허 그냥 들어가지 말걸 그죠? 아쉽다 음 아쉽다 야 우리팀어떼 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